KBS SBS MBC 어서 나를 텔레비에 내보내 너가 왜 거기서 너발라 영탁 성공한다는 네 말의 기억 난 막걸리 한 잔에 나와니 영감결은 아직도 주춘생이야 인생을 배워 중학교 때 경찰서 잡혀가서 108배 내 인생 완전 인간격당 비지음 써도 내 악의 음밤 당전성 우리 새 친손미 병이 없어 출신은 길거리 학창시절 꿈이 없고 내가 지금 입었니 BTSD 날 무시했던 선생 잡힌 회초리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학예 어머니 갑자기 기습 무장전선 우리 웨어 이름 사람들이 좋아해 남녀노소